약 40여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고산 지대로 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 산맥이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산악지대였다. 이 지역은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시스테론과 미라보 사이에 있는 디랑스강의 중류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드럼강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뒤까지 이르는 강의 상류가 그 끝이고 서쪽으로는 콩타문의 생 평원과 방투산의 산자락이 뻗어내린 곳을 그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은 바스잘프 지방의 북부 전부와 드럼강의 남쪽 및 보글리즈 지방의 일부 작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나는 해발 1200에서 1300미터의 산악지대에 있는 헐벗고 단주로운 황무지를 향해 먼 도보 여행을 떠났다. 그곳엔 야생 라벤더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폭이 가장 넓은 곳을 가로질러 사흘을 걷고 나니 더없이 황폐한 지역이 나왔다. 나는 뼈대만 남은 버려진 마을 옆에 텐트를 쳤다. 마실 물이 전날부터 떨어져서 물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폐허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낡은 말벌집처럼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옛날엔 이곳에 샘이나 오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과연 샘이 있긴 했지만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사그라져 지붕이 없어져버린 집 여섯 채 그리고 중탑이 무너져버린 작은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속에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살아있는 것이라곤 전혀 없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러나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라고는 없는 땅 위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해만 남은 집들 속으로 불어닥치는 바람소리는 마치 짐승들이 먹는 것을 방해받았을 때 그러는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나는 텐트를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부터 5시간이나 더 걸어보았어도 여전히 물을 찾을 수 없었고 또 그럴 희망마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곳이 똑같이 메말라 있었고 거친 풀들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작고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림자 같은 그 모습이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둔치가 아닌가 착각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보니 한 양치기가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양 30여 마리가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는 물병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원의 우묵한 곳에 있는 양의 우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는 간단한 도로래로 깊은 천연의 우물에서 아주 좋은 물을 길어올렸다. 그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는데 그것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차이 있고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이런 헝무지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뜻밖이었다. 그 양치기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의 모습으로 보아 그가 이곳에 와서 망가진 집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되살려 놓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했고 물이 새는 곳도 없었다. 바람이 기와를 두드리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바닷가의 파도소리 같았다. 살림살이는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은 깨끗했고 마루는 잘 닦여 있었으며 총도 잘 손질되어 있었다. 불위에서 수프가 꿇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가 산뜻하게 면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옷에는 단추가 단단히 달려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옷이 세심하게 기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수프를 떠주었다. 식사가 끝난 뒤 내가 담배 쌈질을 건네자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개 또한 주인처럼 조용했으며 살살대지 않으면서도 상냥하게 불었다. 나는 그 집에서 그날 밤을 묵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 해도 하루하고 반을 더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지역에는 마을이 드물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이곳 고산시대의 기슬계는 너던 마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을들은 마찻길이 끝나는 곳에 떡갈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숯을 만드는 나무꾼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게 어려운 날씨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서로 밀치며 이기심만 키워갈 뿐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없는 욕심만 키워가고 있었다. 남자들은 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 돌아오곤 했다. 아무리 굳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여인들의 마음 속에서도 불만이 끓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다. 숯을 파는 것을 두고 교회에서 앉는 자리를 놓고서도 경쟁했다. 선한 일을 놓고 악한 일을 놓고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인 것들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바람 또한 쉬지 않고 신경을 자극했다. 그래서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여러 정신병마저 유행하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양치기는 조그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놓았다. 그는 도토리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놓았다.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워물었다. 잡아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 일에 기울이는 정성을 보고 나는 더 고집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아주 굵은 도토리 한 무더기를 모으더니 그것들을 열 개씩 세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그는 도토리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이나 금이 간 것들을 다시 골라냈다. 그렇게 해서 상태가 완벽한 도토리가 백 개 모여졌을 때 그는 이를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다음 날에도 나는 그의 집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무엇도 그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는 인상을 나는 받았다. 반드시 하루 더 쉬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호기심을 느꼈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는 우리에서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정석껏 골라 세워놓은 도토리 자루를 물통에 담갔다. 나는 그가 지팡이 대신 길이가 약 1.5미터 정도 되고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한 쇠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걸으며 쉬며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들의 풀밭은 작은 골짜기에 있었다. 그는 양떼를 개에게 돌보도록 맡기고는 내가 있는 곳을 향해 올라왔다. 내 맘대로 올라왔다고 꾸지지러 오는 것 같아 두려웠으나 그게 아니었다. 그가 가는 길에 내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달리 할 일이 없으면 자기와 함께 가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거기서 산등성이를 향해 200미터쯤 더 올라갔다. 그가 가려고 한 곳에 이르자 그는 땅의 쇠막대기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는 그 안에 도토리를 심고 다시 덮었다. 그는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곳이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의 땅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저 그곳이 공유지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아주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심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뒤 그는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내가 끈질기게 물어보자. 그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다. 그리고 10만 개의 씨에서 2만 구리의 싹이 나왔다. 그는 둘 지난 한 토끼들이 나무를 갉아먹거나 신의 뜻에 따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 이 2만 구루 가운데 또 절반가량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떡갈나무 만 구루가 살아남아 자라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나는 그의 나이가 궁금했다. 그는 분명히 50살이 넘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55살이라고 했다. 그는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지난날 그는 평야지대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자신의 꿈을 가꾸며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 뒤 그는 고독 속으로 물러나 양들과 개와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므로 이런 상태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그 당시 나는 젊지만 혼자 살고 있었으므로 다른 고독한 사람들의 영혼에 세심하게 다가갈 줄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젊은 나이 탓에 나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을 마음에 두고 미래를 상상해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30년 후면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만일 하나님이 30년 후까지 자신을 살아있게 해준다면 그동안에도 나무를 아주 많이 심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만 그루 나무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벌써부터 너도밤나무 재배법을 연구해 오고 있으며 그의 집 근처에서 어린 묘목을 기르고 있었다. 양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묘목들이 아주 아름다웠다. 그는 또한 땅 표면에서 몇 미터 아래 습기가 고여 있을 것 같은 골짜기에는 자작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우리는 헤어졌다. 지원호 약 40여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고산 지대로 제가 이 논전에서 les가고 싶으니 모든 분들을 얻고 사 ait 그것은 그것은